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 부위는 바로 악어입니다. 악어는 핸드폰이나 TV 등 매체를 통해서는 많이 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. 주로 강포수습지에서 수중 생활을 하며 몸 길이는 1에서 9m, 무게는 약 900kg에서 1000개 킬로그램에 달합니다. 매년 1천 명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동물인데 대부분 악어의 공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. 이라는 극심한 물 부족으로 자연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그들의 영토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자원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며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.